진짜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할 예정입니다. 요새 계속 차를 타는데 오늘 가는 식당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데이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찾아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일본 가정집이라가지고 너무 막 주택가 안에 꼬불꼬불 들어와서 있는 거야. 엄청 헤맸다. 들어가자 여보야. 되게 가정집 치고 엄청 큰가 봐요. 큰 집이네. 마당이 이렇게 넓어. 조용하다. 슬라워말말람. 슬라워말람. 집을 개조를 한 건데 너무 귀엽다 진짜. 여기 여자 사장님께서 일본 분이시네요. 역시 일본 그 특유의 자기자기하고 정갈한 그런 느낌이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발리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 집을 왔어요. 저희 한국에는 스시 오마카세도 있고 한우 오마카세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식당이 있잖아요. 가정비 좋은 데부터 약간 하이엔드 오마카세까지 되게 많은데 발리에는 사실 그런 스타일의 레슈 차량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저희 일본 친구가 여기를 추천해줬어요. 자기가 먹어봤는데 너무 진짜 일본인으로서 진짜 발리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여기를 예약을 하고 어렵게 왔습니다. 이틀 전에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기대가 되게 커요. 기대가 크면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일본 분이시고 자녀분들이 일본에서 스시를 다루는 부분 배워와서 여기서 이제 레스토랑을 오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집을 개조해서 그런지 되게 약간 홈메이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굉장히 편안한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저희가 고른 거는 50만 루피아 짜리 코스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먹고 맛있으면 나중에는 인당 10만 원짜리 메뉴도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빠냐고 빨리 해봅해. 와중에 한 장면을 구웠어요 ㅠㅠ 매운 불닭밥에 쫄깃해 보인거 같아요 물면 보컵이 1개의 패션풋 패션풋 스크래스 1개의 패션풋 패션풋 1개 일본어? 300ml 300ml 사케 1개 1개 결국 사태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사케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한 병 한 병 한 병 상대 소금 남편 여태 저게 사케 오늘 사케 사케 귀여워 제가 주문한 사케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살짝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일본 놀러가가지고 잔술을 계속 시키다가 아씨 안되겠다 해서 이제 대꾸리로 큰 병으로 시켰는데 저랑 친구랑 해가지고 계속 이거 사케를 병 큰 거를 계속 주문하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다 놀래가지고 술을 그렇게 먹냐며 그 생각이 나네요 귀엽다 이거 병이 귀여워 일본 가고 싶다 일본 가고 싶다 그릴랍스터 또 줘 아리가뚜 오 맛있다 아 되게 부드러운데 맛이 그릴랍스터가 나갔습니다 오 예쁘다 오 냄새가 엄청 좋아요 오 냄새가 엄청 좋아요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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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맛있습니다 간이 아주 심심하니 잘 맞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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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라, cel운침 달아주시나요 오, 오, 오 오, 오 오 부드러운 계란찜 부위말까시 역시 부드럽고 스파디 푸디 천천히 음미 하면서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 상태라서 보통 저희가 저녁을 6시에 먹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예약이 7시에 돼가지고 조금 늦게 저녁을 먹었더니 마음이 급해서 후루룩 후루룩 나오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음미하면서 먹고 싶다 여기도 저와 똑같은 스타일이네요 네 후루룩 후루룩 뭐야? 후루룩? 아니요? 너도 쭈빛쭈빛인데? 아니거든? 김 얼마나 났었냐? 맛있어 맛있어 짠 맞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와 이쁘네 감사합니다 네 Squid Snapper Salmon Swordfish Black Tiger 사쿠라 예쁩니다, 예뻐 간만에 보는 예쁨입니다 뭐 한국은 이런 예쁨이 흔적했지만 여기서는 쉽지 않거든요 예뻐 예뻐 이 꽃이 너무 예쁘네 예쁘지만 꺼져줄래? 이것부터 먹어야겠네 이것부터 먹겠습니다 이것부터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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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춧가루 고춧가루 100g 고춧가루 고춧가루 에이 오 부주없다 음 오늘 비가 오고 비가 왔고 아까 바람이 안 불어서 좀 더워 아니요, 아픈에 딱 보겠어요 더우, 더워 더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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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제가 비늘에 붙어있는 스시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약할 때 비늘에 붙은 생선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걸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음 잘하네 잘해 맛있네 스시롤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디저트 전에 나오는 코스 중 가장 마지막이에요 바지락이 들어가 있는 미소입니다 스시롤에 보니까 튜나랑 연어랑 하얀 물고기 뭐 이런 거 들어있네요 뭔지는 까먹었어요 여러분 여러 개를 넣어서 만든 스시롤입니다 스시롤 스시롤의 맛은 정말 잘 어울린다 스시롤 스시롤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뼈인데 이는 뭐예요? 뼈이네 뼈이네 뼈이 뭐지? 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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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원이다 이것은 이는 저는 호젤을 발사시키고 그죠? 이렇게 하자 뭐해? 그게 너무 귀여워 너도 줘봐 해봐 싫어, 바이바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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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찐 꾸찐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선택한 코스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이렇게 8개로 나누어져 있는 코스였고요 1인당 50만 루피하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4만 7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간대에는 다른 손님이 아예 없어가지고 딱 이 귀여운 일본식 정원에 저희 둘만 위에서 서브를 다 해주셨거든요 아 뭐랄까 맛도 마시고 예쁜 음식도 기분 좋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진짜 다음번에 또 올 의향이 완전 100%고요 여기 이 레스토랑에 대한 저의 평가는 별 5개입니다 아까 저희가 주문한 이 삿개는 조그만 병이지만 저희가 다 마시질 못해가지고 집으로 고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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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